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자신의 노래 같은 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물론 그것을 잘 알 텍이 없죠. 저는 웹디자인을 12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다음 카페나 유튜브 같이 이런 사이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 아니까 안다기보다 안다고 하면 그것도 오만방지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픈 야만. 그걸 가지고 한 시대를 내가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서두를 접고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자기 노래를 좀 홍보로 해야 되겠는데 영 이게 아직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애만 쓰시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유튜브에서 한다는 게 아니죠. 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간단한데 우선 이 방법을 우선 알아야 돼요. 자 영상을 홍보를 하려 그러면 우선 자기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 우선 소리 안 나게 이제 제가 해놨죠. 아 컴에서 컴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 그거는 여러분 일단 배우면 두세요. 자 우선 컴에서 바로 화면으로 바로 보이게 바로 보이게 하려면 그 컴퓨터로 여러분이 홍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하려 그러면 아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다른 데로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걸 못하게 지금 다 막아 놨어요. 뭐 불과 몇 년 작년까지만 저작년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지금 다 막아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람이 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본다든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 이 드리픽이라는 게 있어요. 드리픽 드리픽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이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보는 소모력이에요. 소모력 소모력이 드리픽이라는 용량을 줘가지고 그걸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드리픽이라는 용량을 보게 하는 거 그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모공계에다 어디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서버 사용하는데 서버 비용이 드리픽이 많이 나가지고 나중에 서버가 불나가지고 서버가 닫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홈페이지를 못 들어갔다. 뉴스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리픽 용량 오버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드리픽은 그만큼 많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게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다음 카페 같은 데도 그런 드리픽을 막으려고 지금 다음 카페 같은 데도 동영상을 딴 데서 못 보기만 다 막아놨어요. 지금 허용된 데는 오로지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브는 지금 마음대로 링크 걸어가서 살 수 있도록 지금 가만히 두고 고기만 해요. 아직 또 유튜브에도 언젠가는 막아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사이트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튜브가 지금 만년 적자라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데도 다음 카페나 네이버 같은 데는 돈을 흑자를 버는 서버활동을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맞는 적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광고비가 많이 들어도 그 이유가 뭐냐면 드리픽이라는 게 사람을 동영상을 보게 할 때 나가는 그 소모량 소모되는 거에 드리픽 용량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 드리픽 용량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유튜브에서는 만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드리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얘기가 딴 데로 나갔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선 급한 게 이 유튜브에 있는 걸 내 노래를 어떻게 남에게 퍼뜨릴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선 컴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전파하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을 시켜놓고 나면 재생하는 데다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에 연속 재생이라는 게 있는데 연속 재생을 이렇게 칠하면 이렇게 보면 연속 재생 체크됐잖아요. 이러면은 이 컴에서 일단은 내 영상을 하루 종일을 되풀이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것도 연속으로 계속 되풀이 되풀이해야 들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저런 거는 참 좋아.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단어 뭐 이런 거는 참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연속 재생은 알았죠. 그 다음에 어 컴퓨터 화면에서 동영상으로 바로 보이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주소 링크 그리기에 보이게 하는 거 하고 컴퓨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 컴퓨터에서 자기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음 카페는 또 달라요. 다음 카페는 다른데 다음 카페에서 올린 영상을 다음 카페에서 보는 거 하는 거는 보는 거는 이제 다르고 거긴 지금 이런 작업을 못하게 다 막아놨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안 닫고 유튜브에도 언제 닫을지도 몰라요. 이제 뭐냐면 드립픽 때문에 드립픽이 돈이 그냥 천문학적인 돈이 막 들어가니까 그 돈을 빼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수복사를 클릭하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유튜브 복사 이거는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면 이해 갈게요. 그 다음에 동영상 주소복사 동영상 유알복사가 있고 소수코드복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소수코드복사는 뭘 말하냐면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자기 노래를 홍보할 때 페이지를 딱 열면 화면으로 바로 보이는 거 이것이 소수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복사는 주소만 붙여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보이게 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우선 소수복사를 먼저 해 볼게요. 이게 뭔가 도대체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늘 작업하는 창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이 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누구 거인가 지금 작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다음 카페 정도를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이걸 싹 내려버릴게요. 싹 내리고 이 화면이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여기다가 여기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고 화면으로 바로 보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HTML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붙여넣기래요. 그럼 소수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 소수가 들어왔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HTML 삽입해가지고 HTML 영상을 화면으로 바로 보이게 하는 게 들어갔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뭘 하냐 하면은 유튜브에다가 가지고 자기 영상을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다시 우측 마우스 클릭하자. 이번에 주소로 보이게 하는 거 동영상 URL 복사했잖아요. 주소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핸드폰에서도 보게 하고 하는 방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보면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게 주소가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카페에서 이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자 안되고 조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HTM이라 이미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이미 여기 들어와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알아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에도 보이게 하고 주소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서 링크 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완벽한 링크가 걸렸어요. 그런데 링크 거는 걸 쓰려고 그러면 이걸 주소만 되면 나중에 손으로나 마우스로 클릭해 드래그가 잘 안되요. 드래그는 마우스 이렇게 걸른다는 얘기인데 드래그란 말은 여기다 한글을 하나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한글을 한글을 아래위로 써줘야 돼. 이렇게 키키 같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드래그 될 때 주소만 돼 있으면 드래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래로 이거 한글을 써가지고 이거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소로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두 가지를 넣었어요. 자 그럼 저장을 하고 과연 들어갔나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갔지 저장했지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니까 이거 들어왔죠. 자 이렇게 클릭하면 짠짠짠하고 이제 거기서 했던 게 나오죠. 이거 화면으로 바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저 핸드폰에서는 이걸 붙여넣게 해도 핸드폰은 절대 안 보이니까 핸드폰은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핸드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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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 자기노리를 홍보하려고 하면 자기가 저장해놓은데 여기 다음 카페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드래그를 하는 거는 이렇게 긁어서 까맣게 되는 거죠. 드래그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복사를 하지. 이렇게 복사 이렇게 가지고 핸드폰에 붙여넣으면 막 홍보가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다음 카페 나는 활동할 줄 모르는데 다음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당신 말대로 내가 그걸 작업을 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내가 다음 카페 하는 걸 배우란 말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풀어드릴게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하지 말고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 유튜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유튜브에서 예 자 유튜브에서 내가 영등포 밤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영등포 밤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소리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죠. 이때에 자 화면을 중지하고 역시 우측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동영상 URL 복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뭐 12년을 이렇게 가지고 밥 먹고 살았으니까 소위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영상을 이제 이번에는 다음 카페에서 안 하고 유튜브에서 하는 거야. 이건 자기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어 핸드폰 사는 걸 좀 따로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영등포의 밤 노래 오토요. 저음연습이라고 이제 이게 여기가 제목 적는 데거든요. 제목 적고 여기도 편집창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라는 데겠죠. 그래서 설명이라는 데 를 역시 한글을 항상 아래위로 적어줘야 된다. 한 칸이라가지고 키키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 링크 복사에 안 넣어 링크 그 편집창에 안 넣어도 바로 되게 해놨어요. 유튜브에서는 변동이 별로 없어요. 몰라. 유튜브도 나중에 이런 거 막을지도 몰라요. 드립픽 때문에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서는 링크가 제대로 안 걸린 같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이게 걸렸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여기서 물론 아까 다음 카피에 넣었던 소수를 복사 넣으면 밑에 또 이렇게 화면에 또 이렇게 보이게 돼요. 위에 영상 말고도 그거는 뭐 해야 될 화면을 두 개 보이게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 자 저장을 했지요. 저장을 했으면 작업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영등포의 밤 하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짱짱짱 짐 나오죠. 좀 추도 펴놓고 정신 없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잖아요. 마우스 나오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핸드폰에서 자기 유튜브 영상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복사 복사해가지고 어 이제 자기 노래 홍보하면 돼요. 이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홍보 안 돼요. 이거 아주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 그러면 진짜 링크 걸렸나 네가 확인해 봐라 그럼 확인해 보면 확인해 이렇게 걸렸잖아요. 지금 영상이 보여요. 이거를 클릭했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친구나 이제 모든 분들에게 화면으로는 안 돼요. 화면 물론 여기서도 화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따가 해가지고 화면 여기 보이게 해가지고 손으로 긁어서 할 수 있는데 화면으로 하면 핸드폰에서 하루 종일 해도 화면이 안 열리고 천천히 열리고 재생이 플레이가 안 돼요. 반드시 주소로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도 3만 5천짜리 핸드폰 쓰는 데서는 주소로도 동영상을 못 봐요. 5만 5천짜리 핸드폰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주소로 보이고 7만 5천짜리 쓰는 사람은 그냥 뭐 화면으로 막 해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요즘 이제 어떤 유튜브 업자가 뭐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뭐 뭘 뭘 한다나 테스트를 한다나 뭐라 그러죠 그거 뭐 한다고 하면서 뭐 이제 보여주는 분인데 할 줄은 몰라서 그분이 막 애를 먹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보인 줄 알고 그 회사에서 거기 동영상 그 저 그 뭐 노래 돼야 하는데 거기서 앱을 다운 자기 핸드폰에다 앱을 다운받아오면 보여요 이런 거 안 해도 화면으로 바로 해도 보여요 그런데 그 앱을 그걸 해봐야 자기 혼자만 보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 먼저 꽝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음 카페 같이 이렇게 링크를 주소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에도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영상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영상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핸드폰 동영상을 꾹 눌리면 거기서 주소를 복사할 수 있어요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카톡 끝인데 자기 친구들에게 카톡방을 엽니다 그리고 카톡방을 열고 주소를 붙여넣으면 이와 같이 주소가 붙여져요 핸드폰에서 붙어지고 거기도 반드시 아래위로 한글을 넣어야 돼요 넣어가지고 어떤 친구에게 먼저 딱 보내면 저장이 됐죠 자기 카톡에다 해도 돼요 저장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긁어가지고 또 홍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핸드폰에 내가 지금 이 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여러분 보여줘가면 아 핸드폰 보여줘가면 할까 아 핸드폰 보여줘가면 하려고 하면 또 카메라로 내가 다 카메라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에서 동영상 눌려가지고 자기 원하는 동영상 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엄만하면 컴은 어느 정도 하잖아 다요 컴에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링크 거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아 이거 자꾸 재생이 되네 좀 수돗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편집창이 밑에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몰랐을 거예요 이걸 활용하면 유튜브에서 편집해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노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이 방법만 이 방법만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이에요 화면으로 바로 보이게 하는 그거는 자꾸 자기 착각 속에 있어요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 배우셔서 될 수 있으면 컴에서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확실히 배워뒀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